다체사령을 질러야 되니까 일단 정말 하지 마시고 다체사령을 질러요 2017년 2022년 정말 우리 학교 형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18년 웃으면 정말 더 힘찬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정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해야 우리 학교에서 살 수 있고 발전될 수 있고 찬주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멋지게 가지 마시고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까지 결정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향후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무늬이기 전에 좋은 선배 친구 후배로 곁에 있었는 여러분께 감사했음을 배우고 싶습니다 항상 변화하시고 시시감감 다가오는 영말로 분명히 시득수도 많을텐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것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딱 그 방치 하자나 여유를 죽이시면 참여해주셔서 시간을 다지시면서 새 어플을 시험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자세상우 여러분 누구를 여췄 한 번 모두 누르시고 제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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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촌장님 사촌장님 이리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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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크신 분은 좀 대단하네요. 기가 크신 분은 좀 대단하네요. 기가 크신 분은 좀 대단하네요. 아니, 차라리. 얽게만 더 약 좀. 아, 형님. 자, 얼룩해. 자, 운동을 좋은데요? 네, 가운데로 올게요. 안 나온다고. 형님, 냅두고. 아따, 우리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아유, 같이 굳지 말고. 가라니 좀. 대충 찍어. 조용히, 조용히. 조용히, 조용히. 자, 여기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하지 말고. 하나, 둘, 셋. 제가 재경 작천면 향후회를 위하여. 향후회를 위하여 합니다. 자, 작천면 향후회를. 위하여! 다시 한 번 향후회를. 위하여! 좋습니다. 자, 그대로 계세요. 다시 한 번.